네, 다음에 무효 취소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페이지 135페이지 가 있습니다. 몇 페이죠?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 번 정리하는 타임이에요. 무효하고 뭐다? 취소. 네,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고 확정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불확정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일정 기간 내 뭐하지 않으면? 취소를 안 하면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4번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 무효 취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방치한 경우란 말 있죠. 박스에. 확정 무효는 그냥 방치해도 즉 시간이 뭐하더라도 경과하더라도 그대로 무효 원인이 치유되지가 않죠. 그러면 여전히 2번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른쪽이 뭐랬습니까? 취소 원인은 일정 기간이 뭐냐면 지나면 치유가 돼서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돼요. 거기에 아주 결정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확정 무효 전문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2번 상태입니다. 그러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취소를 더 이상 못하니까 확정 유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무효 사유가 무슨 사유? 취소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 136페이지 갑니다. 이제 그러면 무효. 그럼 무효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번과 몇 번? 2번이 있죠. 그럼 무효가 되려면 성립은 했습니까? 네, 성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성립과 무효를 구별할까? 가로 2번이 있죠. 136페이지 범위령의 불성립과 무효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도 무효는 그래도 뭐냐 했다? 성립은 했습니다. 자, 그럼 3번에 무슨 사유 있어요? 무효 사유 있죠? 그러면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느 게 더 편해요? 응? 차고, 사기, 미피피, 아닌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무효 사유 하는 게 그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효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전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전 무슨 문제? 그런데 부당이득판한 문제가 발생하죠? 단, 무슨 급여만 아니면 불법 원인급여만이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설은 앞에 했던 내용 다시 본 거예요. 즉, 이런 얘기죠. 어떤 거? 불성립 반대는 뭐고? 네, 성립한 다음에 밑으로 와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하고 뭐가 있다? 유효가 있다는 얘기고 무효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불확정 무효, 유효는 불확정 유효가 있고 확정 유효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무효하고 불성립은 뭐할 것? 구별할 것. 그렇죠? 무효는 성립 이후의 문제다. 보통 말하는 무효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보통 무효라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무효. 됐어요? 그래서 무효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급여만 아니면? 불법 원인급여만 아니면? 해놓고 이제 페이지 가시면 거기 절대적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상대적 무효란 말 있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의사표시 관련된 것들만 뭐고? 상대적이고 당사자 목적 관련된 것들은? 절대적.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해볼까요? 당사자 내려가면 능, 능 기억하여? 네? 목적 들어가면 뭐 있어요? 확가, 적타 기억나셔야 돼요. 자, 의사표시 가면 네 가지. 단독, 통정, 그 다음에 뭐예요? 차고, 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소 사유하고 무효세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차고, 차고하고 여기 사기하고 능력, 행위능력이 있죠. 여기 미피피거든요. 이것만 무슨 사유고? 사유고 나머지 건 전부 다 2번. 전부 다 이거예요. 확정 무효, 확정 무효, 확정 무효, 확정 무효. 다 확정 뭐예요? 모르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절대적하고 뭐예요? 상대적할 때는 어디다 표시하면 돼요? 여기 해당하는 게 뭐고? 상대적이고, 당사자 목적 이야기는? 절대적. 그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 그러면 절대적은 선의고, 악의고 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이쪽은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확정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가 있어요? 밑에 3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1번이 무슨 무효고? 불확정 무효고. 2번이 뭐예요? 확정 무효. 이 불확정 무효를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라고도 한다. 자, 넘기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충학습에 무슨 무효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허가 지역의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자, 그러면 허가 지역에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슨 지역이 선포됐어요? 허가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허가 지역에서는 일단 무슨 계약 체결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죠? 그럼 이 매매는 효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목이 뭐이므로? 유동적 무효니까 불확정이든 확정이든 효력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매매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반대말. 협력 의무는 있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할 것. 뭐 받기 전? 허가. 허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죠. 따라서 허가 받기 전입니다. 허가 받기 뭐다? 전. 매매 효력은 없다. 그러나 무슨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 매매 효력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매매 효력이 없다라는 말하고 협력 의무는 있다. 매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달라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채권적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량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허가 받기 전 약속했다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금 준다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약속일 뿐이지 법적 효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효력이 없으니까 무슨 단어를 쓸 수 없는 거다? 채무 불이행 관련된 얘기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안 준다? 이행 지체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법정 해제 무슨 해제예요? 법정 해제 이런 말 못 써요. 또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원상 회복 이런 말도 쓸 수가 없어요. 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자 협력 의무는 있습니까? 그러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뭘 열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그죠? 자 소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협력 위반을 위반을 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해제는 안 돼요. 이 해제는 무슨 해제? 전부 다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해제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협력 의무가 있고 이쪽은 뭐야? X는 X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점이 없으면 돼요. 자 이쪽에서 만약에 중도금을 안 줬어요. 뭘 안 줬어요? 중도금 안 주니까 이쪽에서 약속대로 나 안 주니까 나도 협력 의무 자 노 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화가 받기 전 중도금 주기를 약속했는데 중도금을 안 줘. 그리고 이 매수인이 정신나갔지 매듈한테 협력하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자 매듈은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없어요. 중도금 주지 않아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풀 때 여러분들 거기 책자 있잖아요. 제가 항원에만 딱 딱 색깔 채워 놓고서 한번 가서 고민해 보세요. 자 그 약간 몇 페이지? 139 페이지 139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을 거예요. 동시행 관계 불인정 협력 의무와 대금 취급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 주세요.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취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이때 매듈이 협력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은 할 필요가 없죠. 자 왼쪽에 138 페이지 거래 계약상 이행 청구 동그라미 2번 1번 2번 묶으세요. 자 왼쪽에다가 매매 효력 없다 쓰세요. 뭐라고요? 매매 효력 없기 때문에 1번 2번 당연한 겁니다. 자 4번 체킹 그러나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자 해약금 해제를 왼쪽에다 써보겠습니다. 계약금 계약 다섯 글자 쓰시고 밑에다가 다 다 다 다 다 다섯 번 쓰시고요. 밑에다가 해약금 해제 다섯 글자 쓰시면 됩니다. 계약금 계약 걸고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줬다면 값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고 을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량을 문제삼는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기 전이라도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허가 받기 전 뭐는 안 돼도 채무불량을 문제삼는 법정 해제는 안 돼도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 가능하다. 다음 2번에 1번 체킹하세요.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자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협력 의무 있다 없다 이거 협력 의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 기억에 소 제기할 수 있고요. 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디귿 그러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못 할 수 없다. 해제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에 허가 받기 전 딱 나오면 두 가지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매매 효력은 없다. 불확정도 이니까 그럼 무슨 의무 는 있다. 협력 의무 는 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넘기셔서 읽어보시고요. 141페이지 갑니다. 자 일부 무효가 나왔습니다.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자 일부면은 그냥 주문만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 자 그러면 계약세에 무슨 대금도 있고요. 토지 대금도 있고 또 무슨 대금도 있다. 건물 대금도 있다. 보통 사람은 들어와서 건물 사용해야 되겠죠. 대부분 목적은 뭡니까? 대부분은 대부분은 들어와서 건물을 뭐해야 돼요? 건물 사용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토지 건물 사면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화재가 났다. 뭐가 났다? 건물 화재가 났습니다. 이게 뭐다? 일부 불륭 무슨 불륭? 또는 일부 무효가 됐어요. 일부 뭐다?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건물 값 당연히 안 주겠죠. 건물 값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때 토지 값만 주는 사람은 없죠. 목적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일 때 토지 값 준다. 안 준다? 이것도 안 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죠?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 원칙 전체 무효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점 있잖아요. 네? 음식점 하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건물을 뭐해서 사서 그 건물을 딱 뭐하고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고 또 돈 벌어서 옆에 또 건물 사가지고 철거하고 뭐 만들어? 주차장 이렇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해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파는 사람은 건물값도 받아요. 아셨어요? 철거는 누구의 목적이고 사는 목적이고 그럼 어쨌든 무슨 값 무슨 값이 있었는데 건물값도 있었고 무슨 값도 있었는데 토지값도 있었는데 어구 건물이 뭐하면 날라가면 더 좋아하지요? 목적이 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건물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 아니고 뭐야? 주차장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때는 무슨 값은 안 주겠지만 이건 안 주겠지? 그럼 무슨 값은 주겠다고 하겠어요? 이건 내가 주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됐나? 그럼 거기 137조 조문을 그대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법률 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체를 뭐로 한다? 무효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여기서 무슨 부분이죠? 여기 건물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이다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뭐죠? 토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저 뭐하다? 유효하다. 자 주문 명쾌하게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밑에 건 이제 틈나누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되요. 문제 풀면서 다음 142페이지 갑니다. 138조 타이틀 제목이 뭐의 전환 무효행의 전환 무효행의 뭐요? 전환 자 여기 보세요. 잘 한 번 더듬어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1편 총칙에 물건이 있는데 물건 중 대표가 부동산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러면 2편은 포인트가 뭐냐면 물건이 있어요. 그죠? 물건의 우리가 뭐죠? 소유권 무슨권? 소유권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뭐한다? 그러면 왜 등기했을까? 3편 채권에 계약 중 뭘 했기 때문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럼 이건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자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니 보세요. 용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물건이 있고요. 잘 보세요. 처음 보는 얘기할까요? 뭐요? 자 무슨 방법도 있고 용익 물건도 있고 용익 뭐도 있다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용익 물건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지지전 중에서 우리가 전세권 합시다. 무슨 권이요? 부동산을 빌려 쓰는데 전세권 타이틀로 빌려 쓰는데 전세권은 소속이 어디다? 물건이죠.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등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식 알려야 돼.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돼 있어요? 등기된 전세권. 그죠? 그런데 임차권으로 빌려 쓰는 방법도 있다 없다 있죠? 임차권은 임대차에서 오는 거죠. 무슨 대차요? 자 임차권은 여기 영어로 only 주장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임차권은 무슨 사항이 아니다?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 가능성은 있지만 등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럼 임차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보통 등기 안 해요. 그러면 용익 물건으로 빌려 쓰는 방식이 무슨 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등기 안 된 무슨 권? 임차권이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미등기 전세란 말이 있다 없다? 무슨 전세요? 자 미등기 전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미등기 전세를 해석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기 안 된 전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전세권으로서는 효력이 없어. 그런데 임차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럭셀하게 멋있게 한번 해봐요.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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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돼요? 미등기 전세는 보세요. 보세요. 2편 물건의 전세권으로서는 무효이지만 무효이지만요. 3편 채권 무슨 대차로 임차권으로 임차권으로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의 전환이다?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더 멋있게 할게요.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으로 무효행위이지만 3편 3편 채권 임차권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다시 계약 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등기 전세 했어요. A점 때 3월 1일 날 둘이 계약했어요 전세 계약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으로 혈액이 없으니까 다시 또 만나서 자 갑은 갑은 설에 살고 을은 저 부산에 살아요 이 계약하려고 다시 부산에서 또 3월 3일 날 또 올라와서 임대차 계약하면 시간 걸리 안 걸려 공백 생기잖아요 귀찮게 뭐 가서 또 계약을 또 해 그냥 이 전세 계약을 그냥 무슨 대차로 임대차로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어디로 전환한다 유효로 전환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몇 조 138조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뭐였더라면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뭐다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뭐한다 같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별도로 다시 계약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기 보충학습에서요 뭐라고 하세요 보충학습에서 재면에는 판례해 볼게요 그 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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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있죠 네 무효인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로 인지신고로 전환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갑이 자 갑하고 을은 자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부를 우리가 법률혼이라고 그래요 무슨 그러면 자식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죠 자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갑이 밖에 나가서 반칙했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뭐야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정은 뭐야 혼인 외의 자자 네 혼인 외의 자를 갖다가 여기 혼인 중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야 무슨 신고요 출생의 비밀이죠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혼인 외의 자를 갖다가 혼인 중 친생자로 무슨 신고했다 출생신고는 미안하지만 효력이 없어요 뭐다 무효입니다 그러나 무효면 이 갑이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가서 법원에서 무슨 신고해야 돼요 인지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람의 도리죠 네 그럼 인지신고는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로 인지신고하지 말고 최초엔 무슨 신고를 무슨 신고로 인지신고로 전환하자 그럼 별도로 뭐 할 필요가 없고 인지신고할 필요 없으니까 공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생신고는 모이지만 인지신고로 유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무효행위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 자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144페이지 가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십니다 무슨 행위요 자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해도 추인하여도 뭐가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확정 무효는 추인해도 여전히 뭐해요 무효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뭐하면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 새로운 법률행위 앞에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에 옵니다 그래서 확정 무효 추인은 원칙은 효력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에 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추인이 있네요 뭐다 추인은 1번을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확정 유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이 무효 안에 무효 안에 이 불확정 무효 추인과 확정 무효 추인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불확정 무효 추인은 우리가 무권대리 추인이 있었죠 그 무권대리 추인은 처음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확정 무효 추인은 원칙은 효력이 없지만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언제부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의가 하나 나와 있죠 뭐 핵심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은 장래 행위에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되나 즉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불확정 무효 추인 무권대리 추인은 처음부터 139절을 볼 때마다 무권대리 추인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1번 추인과 2번 추인의 차이점은 뭐다 소 급 표 무슨요 소 급 표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차이점을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추인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했었습니다 불확정 추인은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이제 추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행법규 강행법규 무슨 법규요 강행법규는 위반하면 무효죠 그죠 또 타당성 무슨성 타당성 것도 무효죠 그죠 또 또 여러분들 뭐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있죠 무슨 행위 폭리 행위도 무효죠 자 이런 것들은 추인해도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들은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뭐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자 첩격은 103조 무효죠 네 첩격 그럼 첩격 아무리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서는 안되죠 또 강행법규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추인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의사표시 정도 무슨 표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107조하고 뭐야 108조 있죠 107조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통정허표시 있죠 뭐 요정도 선에서 추후 인정이 가능하지 적법성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을 추인은 인정 안될 것이고 또 타당성도 추인은 있으면 된다 안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추인 이야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건의 1번 체킹하세요 144페이지 요건의 1번 무효행위 무효행위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 이어야 된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행위 반사회질서행위 강행법규는 적법성 이야기고 또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법령위는 전부다 선풍기 이야기입니다 불공정법령위도 1004조 103조 103조 예시 규정 그래서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신흥은 뭐하고 뭐해요 단독 허위표시하고 무슨 표시 통정 허위표정도에서 추인이 인정되겠죠 음 그 우측에 문제 1번 있죠 핵심 문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기역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선풍기 무효 예시 규정이니까 이거 안되겠죠 폭린데 그런데 니은 무권대리 법률행위는 이건 추인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드것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건 선풍기 무효 조건이니까 안되겠죠 리얼 통정표시 임대차 계약은 추인이 되겠죠 이거는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논리적으로 답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되는 것이 뭐예요 기억 그그시죠 그런데 또 답을 또 3번 쓰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맞춰놓고 엉뚱한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 정말 안타까운 거 자 거기에 이제 추인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 가셔서 드디어 이제 법률행위 뭐가 나와요 취소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 취소 그러면 취소 가능 있죠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 그 취소 가능을 갖다가 취소 가능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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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죠 이렇게 표 표 네 이걸 3번이라 쓰면 돼 3번 몇 번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확정 무효로 갈 때 관련된 조문이 있고 또 하나는 확정 유효로 가는 건 조문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확정 무효로 갔다가 2번 쓰면 안 될까 2번 네 확정 유효는 4번 네 그럼 이거 아닐까요 몇 번은 불확정 유효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취소하면 이리로 갈 것이고 나 취소 안 하겠다라면 4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단 제목 볼게요 1번에 무슨 권자가 나와요 응? 취소 권자가 나오죠 그 취소 권자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무슨 권자 취소 권자 취소 권자 위에다 쓸 말은 누가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누가 자 확정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해도 변함이 없죠 그럼 취소 사유가 뭐 있으세요 여러분들 착오 사기 미피피 그런 자들이 취소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 있죠 자 취소 상대방은 쉽게 풀은 뭘까요 누구에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을이 갑을 사기쳐서 토지를 취득해서 병한테 팔아서 병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갑은 계약 당시 상대방이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지 그럼 을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병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그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사람 사기당한 상태에서 계약한 사람 강박당해서 계약한 사람 미피피 상태 계약한 사람 그 사람이지 그 사람부터 건너간 제3자는 취소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제목이 뭐죠 취소의 효과는 취소의 효과는 뭘까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결과 자 취소하면 그때부터 확정 무효다 아니다 처음부터 확정 무효다 그렇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겠죠 자 밑에 이제 확정 유효로 가는 첫 번째 1번 제목이 뭐예요 추인 추인 있죠 네 이거는 이렇게 쓰세요 자 스스로 원해서 뭐였어요 스스로 원해서 자 취소 밑에다가 취소 포기하는 것 취인 뜻이 뭐다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이 취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무슨 취인 법정 취인 이거는 이게 아니죠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거 보세요 취소 포기로 간주 취소 포기로 본은 본다 그런 얘기예요 사기를 안 후 취소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이행해요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취소 포기로 관제해서 확정 무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취인 그럼 보세요 이건 자신이 뭐에서 하는 건데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원해서 취소 포기한 적은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거예요 무슨 취인 법정 취인 자 세 번째가 취소권 무슨 소멸 네 취소권 단기 소멸 있어요 단기 소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뭐죠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취소를 안 하면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네 취소권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건 뭐죠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확정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지만 법정 사유로 인해서 취소 포기로 간주가 돼서 확정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쪽은 일정 기간 뭘 하지 않아서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뭐 해서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되는 과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문제를 맞추려면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면 공부하는 데 총칙행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잠시였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